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. 한번 찾아보세요. 잘 못 찾겠죠. 고개예요. 고개가 처음엔 옆으로 보고 있다가 지금은 투수를 정면으로 봅니다. 이 부분을 타자들이 잘 생각을 해요. 조금 알아요. 근데 작년 재작을 때가 조금... 그걸 노리고 준비를 하신 거군요. 그건 아니에요. 투투에서 오우. 피하면서 이렇게 한타로 만들어내는군요. 이정후의 신들린 자격기술. 이 선수가 바로 이정후입니다.